여기에는 연구원에서 이제 효소를 시험하는 곳입니다. 아 캐릭터 어떻습니까? 여기에서 이제 유리잔으로 해서 효소를 시험하고 마스보 품평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제가 이제 늘 차를 마시는 다실입니다. 유명한 그 세안도 아시죠? 세안도도 있고요. 여태까지 이제 상을 받았던 명인 정서도 있고요. 여기가 이제 다완이죠. 다완. 여기가 이제 쭉 했던 효소 담아놓고 좀 오래된 것들이죠. 다 역사가 있네요. 여기가 이제 지금 효소비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. 이제 차 한잔 마셔볼까요?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제 보이차를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. 자기를 마셔볼까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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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